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맞죠? 28페이지 부정사의 시제부터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부정사의 시제 반드시 이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제 나오면요 대부분의 우리 어려워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요 좀 어렵습니다. 시제를 판단하는 근데 시제를 판단하려면요 반드시 시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거부터 기준에 따라서 요거 전에 일어났는지 그 이후에 일어나는지 이거 따지는 겁니다. 그 직전에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간에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준동사라고 하는 투병사하고 뭐 동명사하고 이런 거와 시제가 결합해버리면 한계가 아니라 시제만 해도 콜잡아 죽겠는데 이게 준동사하고 결합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준동사하고 결합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늘 팁을 많이 드리면서 좀 정확하게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 부정사의 9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지금서부터 쉽게 설명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유형 1으로 보면 seem, appear, happen, chance, 투 부정사 이거는요. it seem, appear, happen, chance, that 주어동사로 바꿀 수 있다. 유형 1, 그 다음에요. it, b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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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likely, be, certain, to 부정사는요. it, be, p, p, be, likely, to, certain, that 주어동사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외우실 겁니까? 예, 이건요. 쓸데가 없습니다. 예, 책으로 그냥 나온 겁니다. 지우세요. 자, 지워도 됩니다. 자,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자, 그 다음 뭘 하셔야 되냐면 단순 부정사가 뭐고 완료 부정사가 뭔지 평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시간을 따지는 겁니다. 시간을 따지는 겁니다. 단순하다, 단순하다. 시간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 번요. 시간이 어떻다고요? 같더라. 주절의 시제가 예, 투 부정사의 시제의 시간과 같더라. 시간이 같다. 그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순하구나 이렇게 합니다. 단순하구나. 그러면 중요한 건요. 단순 부정사라고 하는데 시간이 같다. 앞에 동사가 시제를 따지거든요. 뭐가 따진다고요? 동사가 시간을 따져요. 시간. 시제여 누룩지 여러분. 시간을 따지는데 동사의 시간과 준동사, 투 부정사의 시간이 같다. 이걸 뭐라고 하는다고요? 단순이다. 단순을 붙이면 됩니다. 단순은 어떻게 쓴다? 동사, 시제가 같으므로 원형을 씁니다. 자, 여기다 쓰세요 이제. 동사, 원형. 이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동사, 원형. 딴 거 공부하시면 아시라 그랬습니다. 단순하다. 그러면 부정사를 붙이면 단순 부정사는 주절 시제와 일자. 주절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시제가 일치한다. 앞뒤 시에 따져봤더니 동사를 따져봤더니 다시 한 번요. 뭘 따진다고요? 동사를 따져봤더니 동사라고 써보세요. 동사의 시제를 따져봤더니 동사의 시제가 일치한다. 일치한다. 그럼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일단 예문을 보기 전에 넘어가 볼까요? 아, 여기서 해버릴까요? 여기서 해버립시다 일단. 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죠? 핵심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은 동사의 시제가 일치한다. 일치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 가볼까요? 아래를 갑니다. 아래를 갑니다. seems에 남이 찍어 보시고 seems, seems 이렇게 됩니다. seem이 뭐예요?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 어느 겁니까? 현재, 과거, 미래. 예, 현재죠. 현재입니다. 여기다가 써볼게요. 현재를 나타납니다. 현재. 현재를 나타냈죠. 그러면, is는요? was가 과거죠. was가 과거죠. is는요? 현재입니다. 시제가 어때요? 같다죠. 동사의 시제만 따지세요, 동사. 동사의 시제만 따지세요. 시제는 동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사가 같아요. 같으면 단순. 단순이면 뭘 쓴다? 동사, 원형. 자,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비입니다. 그래서, to be를 쓰는 거는 시제가 같다. 그래서, to be를 쓴다, 단순 부정사다, 시제가 같다. 연결되시죠? 연결되시죠? 좀 더 어려운 걸로 가겠습니다. 아래 거 갑니다. 동사 보세요. seemed. 과거 동사라고 써보셔야죠. 과거 동사. 과거 동사. was 뭡니까? 이것도 과거죠. 시제가 어떻다? 과거, 과거. 같더라, 같다. 그러면 단순. 단순하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 역시 to be 씁니다. 단순하니까요. 단순하면 동사, 원형만 쓴다니까요. 다른 거 안 쓰고. to 다음에 원형인데, to was, to is 이런 거 없습니다. to be 밖에 없어요. 원형은. 자, 됐죠? 자,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완료로 가야죠. 완료로 얼른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볼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 구문으로 이렇게. 자, 완료가 안 나오네요. 완료가 안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완료 부정사를 보시면 되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완료로 봅니다. 완료는요. 완료는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다라고 돼 있죠.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다. 앞선다. 이 말은 왜? 시제가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시제가? 시제가? 동사를 따져봤던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시제가 뭐가 뭔지 있는지 잘 모른다. 헷갈린다. 그래도 시제는 안 같은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완료를 쓴다. 완료를 쓴다. 완료 부정사라고 부른다. 완료를 쓰는데 이거는 어떻게 쓴다? 여러분, to have pp. pp. 이런 형태로 씁니다. 해제 없습니다. to have pp 모르시죠 여러분. pp라는 거는요. past possible 해서요.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과거 분사. 과거 분사. 과거 분사라는 걸 씁니다. to have 과거 분사 이러시면 돼요. 약자로 pp라고 하거든요. to have 과거 분사. to have 과거 분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쓴다고요? to 동사원형이 아니고요. 그럼 단순이잖아요. 단순이 아니라 시제가 안 같아요. 시제가 안 같아요. 그러면 완료. 완료는 어떻게 쓴다고요? to have 과거 분사. 과거 분사라는 걸 배우실 겁니다. 주로 규칙일 땐 ed가 들어가요. 아시겠죠? 불규칙한 것들도 있고요. 하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한번 보세요. 동사. 심스 보인다. 이거 여기다 써볼까요? 현재. 현재. 동사 보세요. 다른 거 따지지 마시고. words예요. words. 시제가 이거 words가 뭐예요? 과거. 그럼 시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면 완료. 완료는 to have pp. 그러면 to have been이 b의 pp입니다. 과거 분사라는 얘기예요. to have bee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to 부정사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걸 완료 부정사 시제가 안 같아요. 그럴 땐 to have pp. to have 과거 분사.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시제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셨죠? 자, 됐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시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동사를 이용하는 유관표현이다. 유관표현이다. 뭐 뭐 하려고 했는데. 그럼 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못하는 거죠. 아, 나 거기 가기를 희망했었는데. 못 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뭐 하기를 희망했었는데. 미래에 뭐 희망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루지 못한 소망이다. 이루지 못한 소망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셨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형 부정사는 동사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투 없는 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 쓰느냐. 자, 이제 또 이것도 알려드려야죠. 자, 지각동사가 뭐냐. 맨날 늦는 거냐. 여러분. 지각동사라는 말은요. 이 말보다는 감각이 좀 낫지 않을까요? 감각. 감각동사. 감각동사. 이런 말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고. 냄새 맡고. 듣고. 피부로 느끼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감각이죠. 감각으로 느낀다 그래서요. perceive. 동사로 perceive 해서 지각하다고 해요. 감각적으로 알찌자를 써요. 한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동사도. 지각. 감각이라니까요. 지는 알지자. 감각으로 알다. 이런 뜻이에요. 감각동사 낫죠. 그렇죠? 왜 한자어를 씁니까? 쉬운 우리말 두고. 감각이에요. 감각적으로 아는 거. 이런 동사가 들어가면요. 투부정사를 보호자리에 못 쓴다. 왜 못 쓰는지 제가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런 설명을요. 안 들어보셔요. 여러분들 안 들어봤어요.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만 합니다. 지각동사는 사역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못 쓴다. 이렇게만 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I saw. saw은 뭐예요? see의 과거형 압니까? see. saw. seen. 이건 과거 분사고요. 이건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과거. 자 그럼 뭐예요? see는 보다예요. 보다 보다. 감각동사죠. 그런데 그가 그 집에 엔터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죠. 자 목적어고요. 목적어인데 그가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기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to enter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안 돼요. 이렇게 써보세요. 안 돼요도. 왜 이거 엔터에다가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될까요? 동사 두 번 쓰면 안 된다고 해놓고 자 이걸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설명 안 하니까 제가 해드립니다. I saw him enter the house. 자 지금 잘 따라오세요. 자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해석하는 거 배우셨죠? 오형식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보았습니다. 목적어지만 요 뒤에 붙는 거에 주어 역할 주어 역할 그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왜 투부정사를 안 썼을까? 왜 안 썼느냐? 투부정사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래 언제 쓴다고요? 미래 근데 만약에 여기다 툴을 쓰면요 큰일 나는 거죠. 그가 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점장이네요. 안 되죠? 그가 들어가야 할 걸 봤어요?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냥 들어가는 걸 봤죠. 그래서 아하 감각 동사 다음에 요기에는 요기에는 투부정사가 안 되네요. 이렇게 쓰는 거죠. 원형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다. listen, watch, 보다, 보다, 듣다, 관찰하다, 주목하다, 이런 감각 동사가 들어가면 투부정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어느 자리예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자리예요. 이것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사역동사는 뭘까요? make, have, let 요건데요. make, have, let 20년 동안 30년 동안 make, let 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make, let 사역이란 말도요. 강제로 시키는 동사 시키다, 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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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사역동사라고 부른답니다. 강제로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하게 하다 자, 뭐뭐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로 시키니죠. 그래서 시키다의 뜻이 있는 걸 우리가 사역동사로 하고요. make, let 이 들어가면요. 역시 투부정사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무엇이 만드니?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면 뭐 이렇게 하나 써볼까요? to think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감각동사 시키는 동사 감각동사나 시키는 동사 시키는 동사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make, let 이거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 못 쓴다? 투부정사 안 된다. 그렇죠? 감각동사는 다 아시죠, 이제? 감각동사하고 make, let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안 된다? 투부정사 안 된다. 됐습니다. 동사원형을 쓴다. 자, 그런 얘기가 make, let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make, let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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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요. 관용적 표현은 다 단순 암기죠. 제가 말씀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단순 암기 단순 암기 이거 표지도 안 하겠습니다. 단순 암기 단순 암기 헤드베러 동사원형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헤드베러 동사원형 뭐뭐 하는 표현이 낫다. 하나 더 첨가합니다. 위의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맞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못 쓰는 거예요. 헤드베러 뭐뭐 하는 표현이 낫겠는데 일종의 명령입니다. 자, 명령법이라고 쓰세요. 뭐뭐 하는 게 낫다인데 명령법입니다. 음, 너 숙제하는 게 낫겠어? 이 말이 뭐예요? 숙제해라 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쓰는 표현이고요. 헤드베러 동사원형 하나 더 쓸까요? 뭐뭐 하지 않는 게 낫겠어? 낫동사원형 하나 더 씁니다. 헤드베러 낫동사원형 여기 나오네요. 헤드베러 낫동사원형 요거까지 챙겨가십니다. 헤드베러 동사원형 뭐뭐 하는 편이 낫겠어? 헤드베러 낫동사원형 뭐뭐 하지 않는 게 낫겠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Maywell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해. Maywell 동사원형 He may well be disappointed at the result. 그가 그 결과에 실망하는 것도 당연해. 뭐뭐 하는 게 당연해. Maywell 동사원형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단순 암기 아시잖아요. 기계적으로 암기 할 밖에 없어요. Maywell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해. 그가 그 결과에 실망하는 것도 당연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올려보면 뭐뭐 하는 게 더 나아. 뭐뭐 하는 게 나아. May as well 동사원형 You may as well go advance 자 요거는 이제 advance에다 메추보시고 advance에다 메추보시고 advance에다 즉시라고 쓸까요? immediately 즉시라는 뜻입니다. 동시라는 뜻도 있거든요. at the same time인데 여기서는 즉시 You may as well go advance 넌 즉시 가는 게 낫겠어 이런 뜻입니다. 넌 즉시 뭐뭐 하는 게 낫다 가는 게 낫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나와있죠. May as well 동사원형 자 요것도요 조금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올려볼게요. May as well 동사원형 as 동사원형 뭐뭐 할 바에는 오히려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You may as well not know a thing at all as know it but imperfect 불완전하게 불완벽하게 불완전하게 아는 것보다는 조금 아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전혀 모르는 게 낫다 그래도 조금 불완전해도 조금 아는 게 낫겠죠 뭐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불완전하게 아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모르는 게 낫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해석상으로요.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Can not but 동사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요건 별표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 not help ing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Have no choice but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개 나왔으니까 Can not help ing Can not help ing Can not but 동사원형 요 두 개는 안기하시기 바랍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 not but 동사원형 Can 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Do nothing but 이 벗이 except의 뜻이에요. 이 벗이 이거 써드릴게요. 요 벗은요. except 뜻은요. 뭐뭇을 제외하고 자 이렇게 씁니다. 벗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 짓도 안 했다. 동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 짓도 안 했다. 뭐뭇만 했다? 동사하기만 했다죠. 동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 보세요. nothing인데 do nothing인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 제외하고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동사원형만 했다. 뭐뭇 하기만 했다. He does nothing but complain. complain. 여러분 다 같이 어 complain. 불만스러워하다. 불만 불평하다. 이런 뜻이죠. 불평하다. 불평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 짓도 안 했다. 뭐뭇만 했다. 불평하기만 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불평하기만 했다. would rather a than b. 자 보세요. starve. 여러분 해보세요. starve. 굶어 죽는 겁니다. starve. steal은요. 훔치는 거죠. steal. 그죠? I would rather starve than steal. I would rather starve.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 than steal. 뭐 하는 것보다는요. steal. 훔치는 이.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남자답죠. 자 그 다음 또 더 올려볼까요. 기타의 부정사. 부정사의 부사. 부정의 부사. not never. 제가 했습니다. 준동사라고 공부해드렸죠. 준동사는 앞에다가 준동사 앞에다가 not 또는 never 쓰면 됩니다. 그럼 투 부정사는 어떻게 부정합니까? not to. never to. 해보세요 그냥. not to. never to. 됐습니다. 자 그래서 to not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not be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not to만 됩니다. 또는 never to. 이런 식으로 쓰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부정사는요. 부정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to까지는 써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대부정사도 말이 없지만 부정사를 대신한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영어에 절대 불변의 규칙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는 앞에 나온 거는 무조건 뒤에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요. 요 말 꼭 기억하세요. 실전문법에서도 출제 빈도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나온 거는 무조건 생략이 가능하다. 단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은 반드시 써줘야 된다. 이렇게 돌릴 수 있죠.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 안 해도 되고 써도 된다는 얘기인데 생략이 가능합니다. 앞에 나와 있으면. 그런데 앞에 없으면 반드시 써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you may go 썼어요. 너는 가도 좋아. if you want 원한다면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데 가기를 원한다면이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want라는 말은요. 가기를 해서 이 want는 뭐뭐 하기를 하는 투부정사하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원래는 go를 썼어야 돼요. 네가 가기를 이 툴을 빼면 안 되죠. want, go는 없어요. 동사 2개 없으니까. I wanna go. 난 가고 싶다. 이렇게 쓰는 거죠. you want to go죠. 그래서 투부정사하고 반드시 써야 되는데 go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to는 없죠. 여기는 want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 two까지는 생략이 안 되고 고만 앞에 나와 있으니까 고만 생략을 해서 써준다. 그런데 want는 want는 투부정사하고 동사를 생략을 했지만 동사를 써줄 때는 two까지 써주니까 앞에 없으니까 two까지는 써줘야 된다. 이 툴을 뭐라 부른다? 대부정사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달려가도록 합니다. 어떤 얘기할까요? 분리부정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 독해시 중요라고 해놨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쓰세요.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썼어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부정사를 분리하기 위해서 투와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를 낄 때가 있다. 한데 현대 영어에서는요. 거의 거의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의 이렇게 분리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거의 분리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부사를 그러니까 투 다음엔 동사 원형을 나오는 걸 거의 철칙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분리부정사는 여러분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부정사의 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의 태 이게 여러분 태하니까 뭔지 잘 모르시죠? 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가 책을 들었다 주어가 이 들었다 동사 한번 생각하세요. 들었다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 그러면 행위자 자체가 쓴 거죠. 행위자 자체가 든 거죠. 그러면 주어 입장에서 보세요. 주어 입장 내가 직접 들은 거죠. 주어 그가 들었다니까.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행동을 당하는 게 있어요. 책은 들었다에 들려졌답니까? 들려졌다죠. 책은 그에 의해서 들어 올려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 올려졌다는 뭐가 돼요? 책이 주어져. 책은 든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얘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책은 올려진 거죠.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거죠. 얘 입장에서 주어가요. 책은 들어 올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책은 들어 올려졌다? 당한 거죠. 들어 올려짐을 당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했나? 수동이라고 합니다. 수동태. 해보세요. 수동태. 직접 행동을 하는 건요. 능동태. 수동적이다 하는 건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내가 맞지 못해서 당하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수동태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동태는. 영문에서 수동태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능동태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영문은요. 특이하게도 수동적인 의미로 상당히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당하는 겁니다. 자. 그 반대가 뭐라고요? 능동태. 능동형. 그런데 수동의 의미로 쓰면요. 어떻게 수동의 의미로 쓰느냐. 자. to be let이라고 되어 있어요. to be let. 이거는 pp라고 해서 과거분사.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to be pp. 그런데 이 to be pp를요. 그냥 그렇게 안 쓰고요. 간단하게 좀 쓰면 blame을 당한 상태에 있다. 뭐 이런 건데. 그죠? 예. 책임질 상황에 있다.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you are to blame 하면요.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거처럼 하는 겁니다. 예. 전시간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to be 원래 blamed다. to be blamed인데 능동형으로 수동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렵죠. 그래서 출제 빈도수는 약합니다.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부정사의 시제까지 해서 완료부정사 여러분들 페이지요. 원형 부정사 지각동사 사역동사 관용적 표현 기타의 부정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쫙 했고요. 드디어 여러분들 35페이지에 동명사 편이 되겠습니다. 동명사에 대해서는요. 짧고 간단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3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35페이지 펴주세요. 여러분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35페이지를 펴주시고요. 동명사라는 말 자체부터 공부합시다. 동명사가 뭘까요? 동명사가 뭘까요? 동사였는데요. 동사가요. 변신을 하는데 하나로 변신합니다. 명사로 변신합니다. 동사였거든요. 동사. 동사였어요. 동사였는데 이게 명사로 바뀝니다. 동사였는데요. 변신해서 명사가 돼요. 명사를 바꿔주는 방법이요. ing를 붙여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동사 원형에다가요. ing를 붙인답니다. ing를 붙여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요. 이렇게 붙이는 걸 우리가 동명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이고. 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요. 동사의 성질이고요. 명사의 성질보다는 명사의 역할입니다. 역할. 자. 우리 첫 시간에 잘 수강하신 분들은 잘 알죠. 명사 나오면 뭘 쓴다? 주어 목적어 보호. 그럼 동명사는 무조건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입니까 선생님? 예. 동명사가 나오면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주어 목적어 보호. 명사란 말만 들어가면요. 동명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의 성질은 있습니다. 준동사니까. 동사의 성질은 있지만 동사는 아닌 것. 뭐의 역할을 한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하면 뭐로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호.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연계 연쇄 반응이 쫙 나오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호로서 역할하는 명사의 역할입니다. 명사의 역할. 명사의 역할.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죠? 명사의 역할이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의 역할이라는 건 주어 역할부터 공부를 조금 더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어 역할입니다. 주어 역할. 주어 역할은요. 동사 앞에 있거나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 역할은요. 그런데 보호로도 물론 쓰입니다. teaching is learning 이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teaching 이라는 건 동사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 역할이죠. 주어 역할. 자 learning은 나중에 하고요. teaching만 먼저 공부합니다.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것은 is learning.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여기서 질문하시면 이런 거 있어요. 투부정사가 선생님 앞에 들어가고요. 투부정사가 앞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뭐 is 들어가고요. 또 투부정사가 이렇게 썼을 때 이것도 주어로 쓰였고 뭐 뭐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형태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ing 썼고 여기는 투부정사 썼다는 차이점이죠. 그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쓰이느냐. 투부정사는 여러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의 뜻. 미래의 뜻. 그런데 동명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뭐 뭐 하는 것 단순합니다. 이거는 미래의 뜻이 없어요. 미래의 뜻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가 주어 역할에서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모든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요. 모든 명사 하시죠. 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 거는 다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철점 뭐냐면 투부정사는 미래의 뜻이고요. 동명사는 미래의 뜻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가져와 있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투부정사 편에서 가짜 주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It is foolish. 어리석다죠. 가짜 주어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가짜 주어는 isn't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죠. 어리석다. behaving like that. like this. behaving like this. behave. 행동하다죠. 근데 동명사는 무조건 동사하는 것입니다. like this. 이와 같이. 이와처럼. 이런 것처럼.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원래 이게 어느 데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기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behaving like this.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is fresh. 어리석다죠. 따라서 이것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진주어. 그런데 왜 뒤로 보냈어요? 예 주어가 너무 길다. 하나가 아니다. 그러므로 주어가 길 때는 가짜를 쓰고 가짜를 쓰고 진짜는 저 뒤로 보내버린다. 그걸 진주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자 목적어 역할을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 동사 뒤에 나오겠습니다. 동사 뒤에 나와야 되겠죠? 목적어. 그럼 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사는 타동사가 되겠네요. 동사 다음에 이 ing가 들어가는 이 목적어. 그죠? 이 목적어를 우리가 동명사의 목적어 역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예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볼까요? avoid 가겠습니다. you must avoid making such a mistake. avoid 가 뭐예요? 피하다죠? 당신은 피해야만 한다. 피해야다가 이 동사예요. 동사 피해야만 한다. 무엇을? 동사를 뜯으면 안 돼요. 동사 두 개 딱 붙이면 안 되고요. 뒤에 거는 품사를 바꿔야 되는 거죠. 동사 두 개 붙여있지 않습니다. making such a mistake. searching 그러하니. 그러한 실수를 하는 것을 을 늘 들어가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르치시고요. 이게 목적어죠. 이게 목적어. 이거 조금 틀렸는데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필기하면 must avoid 여기가 동사고요. 여기가 동사고. 이렇게 걸어치면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뭐뭐하는 것을 을 늘 들어가는 거. 을 늘 들어가는 거. 이걸 목적으로 쓰였다. 그리고 동사 뒤에 왔습니다. 동사 뒤에 왔습니다. 그럼 앞에 있게 주어죠. 앞에 있게 주어고 동사 뒤에 와서 동사의 을 늘의 역할을 하는 것. 동사의 대상. 이걸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 목적어 품사 뭐라고요? 명사. 명사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걸 우리가 동명사 ing 형태의 동명사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여러분. 자 reading practice는 건너뛰고요.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에 이 시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게 이게 어렵다 그랬습니다. I found. found 뭐라고 했습니까? 발견하다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I found.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것이죠. 그것이 unpleasant. unpleasant. 이거 불쾌한 인데 동사처럼 해서 가라 그랬습니다. 보호는. 그것이 불쾌하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불쾌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가 되고요. 이 있은 가짜로 쓰인 거 아닙니까? 진짜로 쓰인 게 뭐예요? walking in the rain. walking in the rain. 빛 속에서 거니는 것이 불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불쾌해요?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자 뭐 산성비요? 아닙니다. walking in the rain. walking in the rain. 빛 속에서 거니는 것이 unpleasant. 불쾌하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가짜 목적어 자리에. 가짜 목적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진짜 목적어. 진 목적어. 진짜 목적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는 지난 시간에 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object라는 말은요. 이거는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object2인데. 이 2는요. 전치사입니다. 투부정사가 아닙니다. 전치사의 2는요. 대상입니다. 대상. 이 대상이 뭡니다. 대상. 그래서 대상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뜻이요. 이거는 뭐뭐의. 반대하다. 이렇게 쓰시고요. 뭐뭐의 반대하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옵니다. 명사가 옵니다. 전치사. 동사. 이게 대상이에요. 그러면 I object to going there. 나는 거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요. 이 2는요. 여러분 여기다가 전치사에다가 화살표 하시고요.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항상 명사. 그래서 동사가 못 쓰고요. 동사에다가 ing 붙인 동명사.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되셨고요. 그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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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역할을 나왔네요. 보호 역할. 보호는 주어나 목적을 보충설명하는 걸 보호라고 한다. 했습니다. 보호라고 한다. 그러면 my hobby. 나의 추미는 주어죠. is이다. 추미에 대한 보충설명이네요. collecting foreign stamps. 외국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내 추미를 보충설명이니까 무슨 격보호? 주격보호. 그리고 동사 뒤에 왔네요. 보호 역할을 하는데 동명사가 명사 역할을 하면서 보호 역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my favorite sport is swimming. 나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is swimming. 뭐다? 수영이다. 수영하는 것이다. 이래도 되겠고요.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주어가 되겠고요. 스포츠.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충설명한 것이 swimming. swimming은 동명사로서 보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동명사와 현재 분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자. 이것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 파트에서도 초보자들은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동사 원형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뭘 붙이죠? ing를 붙입니다. 이걸 동사 동명사라고 했습니다. 현재 분사는 어떤 형태인지 아십니까? 현재 분사는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아, 형태가 어떻다? 형태는 형태는 같다죠. 형태가 같답니다. 형태가 같다. 그러면 형태가 같으니까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요.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 어떻게 구분할까? 쓰임이 다르다. 어떻게 쓰임이 다르다? 자, 씁니다. 지금 바로 씁니다, 여러분. 정답을.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갖지만 둘 다 동사의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성질이지 역할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역할입니까? 역할을 가지고 해요. 명사 역할. 명사입니다. 명사 역할. 써보세요. 분사라고 하는 건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분사라고 하는 것은요. 형용사 역할이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형용사 역할.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분사 구문에서는요.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사는 무조건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동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현재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명사를 어떻게 합니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명사 수식하는 것. 그럼 명사가 명사 수식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고문할 때 명사는 명사 수식 안 하죠. 명사 수식하는 거 뭐라고요? 형용사. 그럼 명사 수식하면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면 돼요? 현재 분사 이렇게 하시면 되죠. 명사 수식하면 현재 분사. 수식 못하면 동명사입니다. 자, 슬리핑카. 자동차입니다.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자동차입니까? 잠자는 용도의 자동차입니까? 잠자는 용도의 자동차죠? 수식합니까? 못합니까? 이렇게 수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차 안되죠. 차가 어떻게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 못하니까 수식을 못하면 형용사가 아니죠. 형용사가 아니면 현재 분사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동명사. 이거는 동명사가 됩니다. 동명사. 동명사. 자, 또 하나 볼까요? 스모킹 룸 합니다. 스모킹 룸. 담배 피고 있는 방. 방을 이렇게 수식합니까? 아니죠. 이거 수식이 아니죠. 수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담배 필 수 있는 흡연을 위한 그런 방이죠. 따라서 이것도 수식이 안 되니까 얘도 동명사가 됩니다. 마찬가지.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뭐 해볼까요? 어. 슬리핑. 베이비. 베이비가 아기입니다.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아기 됩니까? 잠자고 있는 아기. 수식을 하네요. 수식하면 얘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아연지가. 형용사로 쓰였다는 얘기는 얘가 뭐로 쓰였다는 겁니까? 뭐로 쓰였다는 겁니까? 얘는 정답이 현재 분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명사를 수식하면 명사를 수식하면요. 명사 수식하는 건 형용사. 아연지가 들어가서 동서에 아연 들어가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현재 분사로 한다. 수식을 못하면 동명사로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분사와 명사는 어떤 관계인지. 저기 바로 써 있네요. 여기 여러분 교재 있죠? 슬리핑 베이비. 스모킹 디쉬. 김이 오르고 있는 음식. 워킹 디쉬. 걸어 다니는 사전. 댄싱 걸. 춤을 가르치는. 소녀. 그렇죠? 뭐 춤을 가르치는 소녀. 댄싱 걸. 아 댄싱 걸이요? 춤을 추고 있는 소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댄싱 걸 해서 이게 동명사로 보면 춤의 소녀가 되는 거니까. 춤의 소녀는 뭐예요? 춤을 가르치는 소녀가 되겠고. 댄싱 해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소녀 하면 현재 분사가 되고.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장 중에서 여러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동명사와 부정사라고 되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 이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저는 없답니다. 왜냐? 투부정사 언제 쓴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투부정사는 미래의 의미. 동명사는 미래의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습니다. 마인드라 같은 거. 마인드 같은 거. 그러니까 미래의 완전한 미래의 의미인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의미인지. 뭐 해볼까요?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 포스트폰. 푸드오프. 딜레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뭐뭐 하는 것. 이 동사 관련 없죠. 미래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요. 뭐뭇을 자체를 미루다. 뭐뭇을 꺼려하다. 이 마인드 꺼려하다입니다. 여기다가 물음 쓰시고요. 꺼려하다. 이런 동사들은요. 뭐뭇을 꺼려하다죠. 단순하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미래의 의미가 없을 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마인드. 인조이. 이런 거 다음에는 뭘 쓴다? 여러분. ing. deny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시험에 avoid도 나온 적이 있고요. help 아까. help ing. 뭐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출제 빈도수가 좀 됩니다. quit 같은 것도요. 얻을 때는 가끔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몇 개 쳐놨죠. 이 단어는 눈여겨보셔야 된다. 저는 외우진 않는데. 출제를 한다면 이 동그라미 치는 거에서 출제를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그럴 땐 ing를 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농사. 자 제가 요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expect. expect 뭐예요.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거죠. 기대하는 건. 이건 확실하게 미래죠. 미래 뜻이 있습니다. 미래 뜻. 자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결정. 결심. 뭐 이런 거죠. 결심. 결정. 자 그러니까 결심이나 결정도 미래죠. 자. 이럴 때는 투부정사하고 써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 외울 필요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음. 자 기대, 약속, 소망, 의도는 미래의 의미다. 미래의 의미. 미래의 의미. 이것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됐고요. 둘 다 목적으로 취할 때 뜻의 차이가 있는 것. 이랬습니다. 라이카은 이제 뭐뭐를 좋아하는 거고요. 뭐뭐 하고 싶다가 되겠고. 프리퍼는 뭐뭐를 선호하다. 이거 하나 더 할까요. 프리퍼 투는요. 뭐뭐보다 뭐뭐를 선호하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뭐뭐를 할 것을 더 좋아하다. 그러니까 미래냐 아니냐. 이걸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됐고요. 자 일정한 제한이 없는 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농사 써도 되는 그런데 이런 애매한 동사들은 거의 뭐 출제 빈도수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걱정을 해야 될 건 그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별표 3개가 되어 있죠. 역시 중요합니다. 4번에다 여러분 별표하시고 반드시 외우십니다. 자 보세요. Remember ing. Remember ing는 과거를 목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뭐뭐를 했던 걸 기억하는 거고요. 투부정사는요. 역시 미래입니다. 뭐뭐 해야 할 걸 기억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뭐 해야 할 걸 기대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forget 역시 마찬가지죠. forget 역시 과거냐 미래냐. 이런 뜻이 나타나니까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regret 마찬가지고요. stop도 마찬가지고요. 과거냐 미래냐. try ing냐 try to냐. 그죠. try ing는 시험상 해보다. try to는 뭐뭐 하려고 했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부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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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